요즘 동방에이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서구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량 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굉장히 퇴색하고 있어요 경로효친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에요 이것이 규범입니다 이것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점점 사회가 악해지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경로효친 사상이 약해지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개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개명을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주셨어요 하나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기록해 주셨는데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천륜의 법도를 기록해 놓았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인륜의 법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인륜의 법도 가운데 으뜸이 되고 첫 번째가 되는 개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효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데 효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명이오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이 개명이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그 가정과 사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전달자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에게 축복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들은 축복을 받고 부모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입술에서 항상 축복의 말만 나가야지 저주의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대로 네 말하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부모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신 것은 창조의 질서 그리고 생명의 질서를 세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불효한 자식은 부모가 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독교의 뭐냐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기독교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꽃 주일이라고 해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주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물론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고 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인간에게 될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왔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자의 그런 마땅한 도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였는 얼마나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은덕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의 첫 번째 도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데 이 자녀의 본분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불효자식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나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입덧을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산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을 낳을 때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 낳을 때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또 기르시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쉬지 못해도 나를 그렇게 얼마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길러주시는 애 또 가르쳐주시는 애 나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써야 될 거 다 쓰지 않으려고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원도 없고 땅도 높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의 열정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많은 희생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서 해놓으니까 나중에 배우지 못한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아주 정말 못돼 먹은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그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어느 날 그랬다고 그래요 너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천사가 천국에서 바구니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들에 핀 그 정말 꽃이 그렇게 아름다웁더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게 뭔가 보니까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그 웃음이었어요 그걸 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게 뭔가 했더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구니에다가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은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버리고 그 천진난만했던 어린아이의 웃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니까 그 천진난만한 웃음도 변질이 되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자녀를 향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난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사랑과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요 살인 안 해도 도적질 안 해도 가늠 안 해도 거짓말 안 해도 무슨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의 날이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사도가 오른 에베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효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냐면 인천순복음교회의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그러니까 효도대학원대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효를 체계화하고 이렇게 해서 학위도 주고 박사학위까지 주고 그리고 이 효를 우리 어떤 국민운동으로 정신운동으로 그리고 이것을 효의 이런 어떤 것을 세계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원대학교를 효도대학원대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도 크게 인천에서 아주 몇만 명 배우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분이 효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지만 예전에 서울의 산풍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세 사람이 극적으로 거기서 구출이 됐대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저히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세 사람이 극적으로 거기서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그랬대요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첫째 기독교인일 거야 두 번째 순복음 자기가 순복음 교인이니까 순복음 교인일 거야 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세 가지를 딱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서 구출을 받은 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봤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순복음 교인도 아니었어요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인륜의 법도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효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험해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전에도 이 효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우리 정말 이런 어떤 정신운동으로 그리고 이 효사상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서 이 효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여러분 개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으세요? 오늘 그랬잖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어떤 복을 받으세요? 잘된다고 그랬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첫째 여러분 잘됩니다 사업이 잘됩니다 가정이 잘됩니다 직장에서 잘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여러분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젊은이가 선장이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때 막 이렇게 이제 흰대륙을 발견하고 그럴 때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리고 다 그런 준비를 하고 어머니에게 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과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배를 타러 갔으면 그냥 선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자기의 꿈을 접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을 축복하여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루시라고 하는 효부가 나오죠 이제 믿지 않는 여인은 믿는 집으로 시집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집에 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도 시동생이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타양해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유대 땅으로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친정으로 가라고 하는데 동서인 오르반은 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그냥 홀로 보낼 수 없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한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적 차별을 합니다 그냥 오직 진짜 사람은 유대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짐승과 같이 이렇게 여기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편견과 차별과 냉대화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여러분들도 그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고국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설고 물설은 곳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수확철인데 이삭을 주로 나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다이세 증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 그리고 가문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이런 모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로 강건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복을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안 걸려야 됩니다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죽지를 않아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교통사고로 죽으면 장수할 수 없죠 병들면 오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잘 되고 그리고 이런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려요 신명교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게 되고 복을 뭐라고요?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첫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냐 효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이 이삭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벌써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재단에 올려놓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청년이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굉장한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 사우랑에 쫓겨다니면서 전쟁터에서 그런 힘든 생활하면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종료가 돼서 형제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을 모셔와서 따뜻하게 그 노을을 섬기며 공교하며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효자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후손이 잘 됩니다 샘과 야벳 함 이 사람들은 노아의 자녀인데 함은 아버지를 이름을 욕대게 해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후손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있으니까 그걸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흉을 보고 다닌 거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랬더니 잠에서 깨어난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두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그 함과 후손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저주를 받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구나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자라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자식에게 공경을 그리고 효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하면 이 자식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고 아 부모님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불효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우리 쭉 올라가다 보면 있잖아요 고려장이 뭐냐면 그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부모님을 산속에 이런 데다 갖다가 버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버지를 지게에다 쥐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이제 내려놓고 그걸 놔두고 왔어요 지게를 쥐고 계속 오다가 산을 내려오다가 지게를 버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따라갔던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왜 지게를 여기다 버리고 가려고 해요 아니 이제는 지게가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 지게를 가지고 가야죠 아버지가 늙으면 제가 이 지게로 아버지를 그때 지고 가야 될 거라고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려장이라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자 집안에서는 효자 나오고 불효자 집안에서는 불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는 대로 주님은 그랬잖아요 거둔다고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것을 보고 다 자식들이 자라 우리는 정말 불효자가 되면 안 되고 효자가 돼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는 미쳐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부모의 형제에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델 전서에 자기 부모나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형제를 돕지 않고 나몰란하고 내팽개치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삼강오륜이나 유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데서 배운 거 가지고 알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러니까 십개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개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런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면 완성되었는데 의식적인 율법은 다 끝났어요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정결한 해시기라면 다 끝났지만 그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인 율법과 시민법과 그다음에 의식적인 법이 있는데 의식적인 것은 다 옛날에는 죄 용서받으려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 구약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속죄죄 속건죄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내신 예수로 말면 죄상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런데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야 도덕법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유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열 가지 개명은 여러분께 지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인륜의 법도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 성경에 효자는 이런 복을 받는데 불효자식은 어떻게 했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해 잠원 3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조롱한다 이게 비웃고 말이에요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들어 이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뭐에게 쪼여요? 까마귀 불효자식들은 골짜기 가서 조심해요 까마귀가 와서 언제 눈을 까마귀가 쪼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독수리 뭐라고요?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럼 독수리 새끼가 와서 먹은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어디서 사고나 이런 것으로 죽임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죽으면 그걸 신체를 갖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은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눈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여러 가지 우리 장애가 있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그러더라고요 시각장애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제일 안 들려도 볼 수 있는 것만 돼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잘 볼 수 없으니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불효자식은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인다고 그러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얼마나 불행하게 될지 그 인생이 그걸 말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긴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겠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해서 함은 불효자식이었던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은 루벤이라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뭐를 하냐 장작권이라고는 그걸 가져요 그러면 장작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또 뭐예요 원래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갔는데 이스마일이 있어서 장작권이 누구예요? 이삭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있어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장작권을 누가 샀어요? 야곱이 사가지고 장작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루벤이요 그런데 이 장작권을 누가 갖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인 유다가 갖게 돼요 왜? 왜 이 루벤은 그 능력이 탁월하고 아주 이런 사람인데도 그러게 됐냐 그 야곱에게는 부인이 네 명 있었는데 자기의 서무하원을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장작권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효자인 이 영적인 축복은 유다지파가 받게 되고 그래서 왕권이 다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요셉 효자인 요셉지파에게 주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우리가 찾는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때를 써서 먼 나라로 가요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하고 거렁베이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다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굉장했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하고 이랬던 최후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아주 제사장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고 불경죄를 지어서 자신도 비참해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려고 해요 선산을 거창하게 만들고 다 쓸 데 없는 짓거리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울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주 오랜 날에 저 숲속에 어미 개구리하고 아들 개구리가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아들 개구리가 어미 개구리가 산으로 가라고 하면 꼭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고 하면 꼭 산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하 그래요 너 어디 나가서 조심해라 뱀에게 잡혀 먹을까 조심해라 해도 꼭 위험한 데만 다니고 꼭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개구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알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청개구리가 어머니한테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항상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하니까 나를 저 시내가에다 거기에다가 내가에다 묻어다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야 이 청개구리가 자기가 얼마나 불효로 했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대로 사내가 아니라 개울가에 나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울가로 가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러면서 슬피 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청개구리처럼 개굴개굴 개굴개굴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여러분 효도하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이란 말이 제가 원어에 헬라회 찾아보니까 뭐냐면 무겁게 여기고 아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한자 뜻대로 하면 이 공경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섬기는 거 이것이 뭐냐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부모님을 존중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남편이었고 두 아들 쌍둥이었던가 봐요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들이 거기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두 아들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들들은 이불을 싸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다 엄청난 몸에 얼굴에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두 자식을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나들은 동경대학을 가고 하나들은 와스테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둘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이 뭐 이렇게 며칠 차이로 졸업을 같은 날 한 거죠 먼저 이제 그 형이 졸업한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형은 자기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그 화상으로 얼굴을 다 이렇게 흉터 자국이고 그 누추한 옷을 입은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외면한 아니 아들이 그 어머니를 외면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크나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아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졸업식 답사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학교 대학에 거기까지 갔다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이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이 흉측한 모습을 보이면 또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 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딪히는데도 억지로 막 그 어머니를 붙들고 졸업식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 큰 아들의 사실은 그런데 큰 아들도 이미 취직이 되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은 취업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은 큰 회사에 그런 어떤 사장님이 그 둘째 아들을 특별히 이렇게 스카우트에 가지고 자기 사위를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배우지 못한 그 못난 부모님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과 수고를 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키워놓으니까 부모님 무식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보면 아이를 하나나 둘이나 나니까 부모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그림자도 안 밟고 지나다니고 이런 세대 속에서 자랐는데 우리 특별히 여기 젊은 엄마들 계시는데 엄마들 가운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뭐 어디서 맛있는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너희 아빠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먹자 이거 그냥 가서 칵 너희 아빠 오기 전에 우리끼리 먹자고 누구 어떤 목사님 말 들으면 입을 딱 찢어야 돼요 진짜 그러잖아요 아니 엄마 우리끼리 먹자 아니야 아빠가 오시면 아빠랑 같이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정교육이 엉망이라 이게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이게 다 되어야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데 얼마나 그런 게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은퇴하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노력연금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용돈 쓰시고 이렇게 좀 어떻게 지내시는데 이 어르신의 친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래 수십 년 만에 고향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이제 다 자식들한테 돈을 나눠줘버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출근하려는데 아범아 나 돈 얼마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 이제 자기 아들 말하면 손주죠 아들 말하면서 내년에 학교도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하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님이 얼마나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지고 이렇게 번산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며느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그 돈을 시아버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아버님 가서 공원에도 가시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 저기 하라고 하면서 이제 용돈을 좀 넉넉하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제 딱 직장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그 깨져져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깨져져 하고 있지 그냥 그날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보니까 또 깨져져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그 와이프한테 화를 막 막 낸 거예요 왜 집안에서 도대체 뭐 하면서 애를 씻기도 안 하고 말이야 막 당신이 이러냐고 하니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 자식을 키웠나 해도 내가 당신의 그런 아버지한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똑같겠다 싶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아들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제 계신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님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어쩌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은 없냐 뭐 어쩌냐 하면서 부모의 그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오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죠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죠 이렇게 순종하는 거 주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또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문 23장 25절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잖아요 몸도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우리나라에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효자동이라는 동이 많아요 효자동 서울의 종로에 가면 청와대에 가까운 곳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자동이 유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주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잘못 봐가지고 손주가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뭐한데 갑자기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손주가 죽어버렸으니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놀래가지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님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당황해 어쩔 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죠 손주 아들을 가서 뺨을 딱 때리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네가 왜 죽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하니까 깨어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효자동이라고 그 동네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때 옛날이죠 왕이 통치하셨는데 거기다 효자문을 세우고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춘천에도 효자동이 있고 제가 보는 게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춘천을 아니 전주는 가봤는데 그런데 춘천에 효자동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럼 옛날에는 어르신이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3년이 지나야 탈상이라고 하잖아요 상복을 입고 막 곁에 가서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살기도 해 우리가 문종이 보면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쇠악해서 빨리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종왕이 아주 효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도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아버님 효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데 어머니가 또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또 병이 든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 뭐냐면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산에 어디를 가거라 그러면 사람 시체가 셋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시체 목을 따가지고 와서 끓여가지고 내 어머니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 어머니가 나설 것이다 꿈에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꿈에 어떤 지시를 받은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캐가지고 가서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효자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겠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린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 안 하는 것은 불여예요 결혼한 게 효도예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또 안 낳는다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네 많이 낳아야 돼요 저는 불효를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때 그랬잖아요 하나 낳기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만 낳으라고 그냥 하나만 낳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래도 둘은 낳아야지 근데 제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하나만 낳아가지고 곧 몇 년 안 돼가지고 제가 후회했어요 네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후회하고 어머니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 이거 정말 내가 잘못된 그런 걸 했구나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꼭 결혼하고 자녀를 나한테 많이 낳으세요 꿈의 교회는 앞으로 여기 비전센터를 지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여튼 교육비 적게 들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재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가 내가 잘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돼야 돼 잘되면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잘되기만 하면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런 잘된 자식이 부모에게는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또 형제들과 우애하고 한몫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 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별거를 다 해도 예수님 믿게 한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 받지 못하면 죽으면 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혼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금 여기서는 고생하셨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다른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불효자들은 절대 부모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 영혼을 구원하려면 오늘부터 내가 불효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님을 정말 효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아들이 교회 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변화됐구나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그 효성에 감동해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자식이 하잔 드려요 그런데 불효자식이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아무리 유교 뭐 불교 이렇다 해도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믿어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 영혼 구원한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기도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렇게 한평생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예수님 마음 믿고 돌아가시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데 기도만 하면 막 아플 눈물이 가려서 도저히 그랬어요 계속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드린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여러분 효도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잘 되고 나서 부모님께 해도 그런 동안 우리 부모님은 늙으시고 돌아가시고 말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만 남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역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세 부모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육신의 부모 그리고 나의 믿음의 부모 이렇게 세 부모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더 효도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도 교육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뭐 했더니 야야 괜찮다 괜찮다 너희들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어려서부터 어버이날 딱 되면 반드시 선물을 사와야 돼요 왜 제가 그게 뭐 받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이 녀석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시 여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래서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뭐 지금 공부하는데 돈이 있겠어요 제가 용돈 생기면 다 주고 그래도 저기 안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주도 무슨 떡이에요 오메기떡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죠 엄마 뭐 그 어버이날 무슨 선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고 있으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 오메기떡 해라 그거 우리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오메기떡이 왔어요 안 드셔본 분 있습니까 맛있어요 예전에 뭐 부산에 있는 김서방 찹쌀떡도 먹어보고 제가 그랬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아메 네 정말 살아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정말 또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나도 효도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래 순족해서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고 내 자녀들도 또 잘 그 효도를 가르쳐야 돼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첫 번째 개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얼마나 지금 우리 이 세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주입식 지식을 집어넣는 그런 교육을 한대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제가 서울에 가면은 전차를 타면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딱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른들 타기만 무조건 벌떡벌떡 일어나 버스 안에서 어디 전차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 놈도 일어난 게 없어요 이러는 게 없고 이러고 있거나 스마트한 복원일지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래서 우리 교육부라든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무슨 이렇게 어떤 지금 21세기를 사는 시대에 무슨 지식과 정보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 되는 교육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도 여러분이 사람 되는 교육을 먼저 시키십시오 저는 누가 뭐 공부 잘한다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정말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이 제대로 돼요 전인적인 교육을 시켜요 인격적인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그걸 어떤 데는 잘못된 데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가 이 인간 교육의 첫 걸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가르친 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